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평택효득감리교회 목사님이시네요. 이경남 목사님. 아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젊은 날에 이제 5.18 때 특전사 요원으로 아마 참전해가지고 그 내용을 인터뷰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 나와있네요. 그리고 활발하게 이런 100분 토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셨는데 나이가 드셨는데 60, 한 7세 정도 우연히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시를 한편 올리셨더군요. 그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여러분 이 시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남 강변을 걸으며 목사님이 쓰신 아주 가슴에 촉촉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글입니다. 매일 새벽 강변을 걷지만 이곳은 그리 정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산세는 카이만 아그처럼 음흉한 모습이고 강물도 막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산만 방조제를 흐러서 서해 조수물이 드나들면 이곳은 물고기와 해조류의 천국 생명의 바다로 바뀔 것입니다. 나는 요즘 탈출을 꿈꿉니다. 교단은 도둑놈들의 소구리고 내 마음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디 한적한 산간에 자리를 잡고 고요히 성수를 읽고 기독교 교전을 읽으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착한 교인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선거를 조작하는 이런 흉악한 범죄와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어린 손자 손주가 자라고 있는데 나라가 이랬어야 어찌 편히 갈 수 있겠습니까 2024년도 3월 7일 날 목요일 아침 강변을 걸으며 그렇게 글을 안겼네요. 이경남 목사님 평택 효득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앞에 시상도 참 마음에 들지만 그러나 권력이 선거를 조작하는 이런 흉악한 범죄와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어린 손자 손주가 자라고 있는데 나라가 이랬어야 어찌 제가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인 겁니다. 오늘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책임감이라는 것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하시겠지만 저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자신과 일을 만나서 평생의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낳아서 잘하고 많은 그런 혜택과 도움을 받았던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삶 전체지 않겠습니까 가끔 가다 이렇게 산책을 이경남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질문을 제자신에게 던질 때면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책임감 때문에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일하고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들 분투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전 밖에도 불구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를 왜 지배하게 다루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신상의 여완을 맛보겠습니까 아니면 이득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책임감인 거죠 선거 부정이 여러분 한참 여러분들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선거 부정을 깔아뭉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을 볼 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검수처럼 보였습니다 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검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자식이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으셨으면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물론 윤 대통령 주변에 이상민 행장이나 조재현 대법관이나 이동헌 대법관이나 민유숙 대법관이나 다 자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은 저하고 다른 겁니다 이 이경남 목사님의 책임감은 너무나 이런 자연스럽고 굳이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런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이 선거를 조작하는 이런 흉악한 범죄와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 싶다 어린 손자 손녀가 자라고 있는데 나라가 이랬어야 어찌 편히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단 거 없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의 그런 눈망을 보거나 그래 발거스레 만지 이런 볼을 볼 때면 누구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의 유한성과 자신이 곧 하늘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런 빼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자식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필수고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깔아뭉개고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을 보게 되면 정말 때로는 절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그런 생각이 들죠 고관대작을 떠나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죠 여기 어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제 제야 H님이 이번에 제공하신 2012년 총선 그리고 지금까지 제공해 주신 2016년 총선 그리고 어제 여름 제공하신 2017년 대선 그리고 전번에 제공해 주신 2020년 총선 이걸 전체지럼 보게 되면 더불음주당의 차이값 모든 제외 국민 투표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이것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한 일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해킹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자와 외부자가 공모해가 이런 저지른 범죄가 제외 국민 투표를 전부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 국민 투표하고 이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더불음주당이 2012년 총선에 플러스 14.02%인 겁니다 항상 선거하면 더불음주당이 뭐죠 제외 국민 투표가 다 10% 20% 되는 플러스값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과 엄청나게 유착되어 있고 선관위 내부에 인적 세신한 게 어마어마히 중요하다는 걸 이게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제야 H님이 무엇을 좀 더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에 지금까지 분석한 것은 더불음주당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였지만 그 부분만큼 심각한 것이 민주노총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2018년도의 교육감 선거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거를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이름도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겠습니까 그게 이경남 목사님이 절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는 2판 4판인 겁니다 이번 안 한다 해가 여러분들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다고 이런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어차피 11번 여러분 표 도독질 한 거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만나 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할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2판 4판 깽판인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찍소리 안 할 것도 알고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지면 당에도 찍소리 안 할 것을 뻔히 다 아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화끈하게 조작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찍소리 안 할 걸 본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2판 4판 깽판인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께서 두 줄 칼럼을 쓰셨네요 이 두 줄 칼럼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과 진실 129회째 이름 쓰셨네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사실이 누에라면 진실은 나비다 사실과 진실이 다르죠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뭡니까 사실에 대한 정직한 해석이 진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깔아 뭉개죠 그리고 사실에 대한 정직한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입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우리 경찰들이 부정선거 사전투표 선거제를 쫄쫄 따라다닐 겁니다 이런 황당무게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따라다닐 잡을 수 있냐 프로그램과 다 돌려가지고 만드는데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진실은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직한 양심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은 그러니까 사실이 누예가 있으니까 나비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표를 먼저 조작했으니까 중앙선거가 아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득표소가 죄다 조작이 된 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조작 안 했는데 중앙선거가 아닌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소가 어떻게 조작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아가고 완전히 막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된 후보별 득표 수가 중앙선거가 아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규칙을 다 찾아낸 건 조작에 사용한 규칙 아주 짧지만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세상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되게 침묵하거나 숨기라는 사실에 그 실제적 진실이 숨어 있다 사실이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라고 슬퍼했던 니체의 말처럼 이거는 니체가 상당히 절대주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벗어나 있었던 분이네요 사실이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이 있으니까 사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진실인 거죠 결국 진실은 사실에 대한 거짓 없는 해석 특히 지나간 역사에 대한 무지보다 위험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실에 대한 거짓 없는 해석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멋진 표현인데 진실이란 뭔가 사실에 대한 양심적인 해석 이게 여러분들 진실이지 않습니까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면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선관위가 범죄 집단인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진실은 진실인 것이고 깔아뭉긴 데가 사실과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야 H님이 제공해 주신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전국 선거구에 대한 전수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주시의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 차익값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크게 눈을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구가 하나 더 늘었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구만 하더라도 제주시, 특별시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식 두 개의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좌우가 거의 대칭입니다 더블당 플러스 10% 제주시 국힘당과 기타 마이너스 10% 서귀포식 플러스 9% 그 다음에 더블당 9%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여러분들 합친 것이 거의 9%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음직당의 관내 사전 투표 차익값 9.61% 정상이 아닙니다 국힘당 마이너스 6.41% 기타 마이너스 3.20%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뭡니까 마이너스 9.61%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9.61% 마이너스 9.61%인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 자료를 보게 되면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플러스 9.61% 마이너스 9.61%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러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전적으로 양일사회가 어떻게 조작을 했겠습니까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 사전 투표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전산 조작으로 더블음직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준 거죠 다른 쪽은 손을 안 대고 홍준표하고 여러분들 안철수는 손을 대지 않고 문재인 한 개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한 방법은 문재인에게 전부 위조 사전 투표지를 투입했지만 사후적으로는 이렇게 좌우대칭인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은 제주시에서 2017년 대선에 일어난 조작은 2017년 대선 전부에서 일어난 조작입니다 동시에 2016년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선관위는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조작 정도만 다르게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진짜 투표지 두 명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거나 4.15 총선의 동작 의뢰 나경원 후보처럼 진짜 투표지 세 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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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먼저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거나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대주 제주를 보시게 되면 제주시는 플러스 문재인 9.393 이거 두 개 합치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9.998 똑같은 9.393 똑같습니다 플러스 9.93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9.93 문재인 플러스 8.35 홍준표 마이너스 6.04 안철수 마이너스 2.42 플러스 8.45 마이너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8.45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두 개 선거구에 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조작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누에가 누에가 있으니까 나비가 생기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이런 선거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작 안 했으면 이런 선거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법관들은 이걸 어느 놈이 했는지 잡아오라 하지만 어느 놈이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길동이 했던 인격증이 했던 뭡니까 김갑순이가 했던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된 득표수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홍길동이 했는지 갑순이가 했는지 박찬진이가 했는지 무슨 김시안이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사관들한테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시에서 두 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는데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진짜 투표지 제가 볼 때는 얼추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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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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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최종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자랑스럽게 범죄의 점검을 다 자랑스럽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밝혀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직한 해석이 바로 진실인 겁니다 사실은 일어났거나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정직하게 해석한 것이 바로 진실인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 회복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째라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왜 못 찍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으려면 그러면 투표용지에 인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쇄를 하고 그다음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쇄의 날인 세상의 도장을 인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는 목숨을 건 겁니다 우린 할 거야 우린 한다고 우릴 막지 마 우리는 이번에도 해야 돼 11번 해봤는데 12번도 해야 돼 이런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짧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난 계속 할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왜 11번 잘해왔으니까 11번 해봤는데 12번째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 만들어야 되니까 위조투표지 만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인쇄로 이런 투표용지에 그냥 천장이든 만장이든 십만장이든 찍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끝까지 반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공박사 우리가 부정승관 거 어떻게 알아 당신이 봤어 못 봤잖아 그러나 내가 그러면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피 묻은 칼을 중앙승관이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 당신들이 살인했지 살인한 칼을 한강에 빠뜨린 게 아니고 중앙승관이 홈페이지에 크게 올려놨잖아 안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피를 피 묻은 칼을 jah님이 다 분석해가지고 선거데이터 전수분석 어마어마한 작업을 맞춰가지고 보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주특별시 관내 사전특별특별에 앞에는 선거구 단위로 분석했지만 제주시에 있는 43개의 은면동 수평축의 43개의 은면동입니다 한림업 애월업 이렇게 여러분들 구자업 해가지고 이게 43개입니다 43개 43개 여러분들 관내 사전특별특별을 빼기 당일특별특별을 구해보니까 플러스 9.49 국힘이 마이너스 6.18 기타가 마이너스 3.31이 나온 겁니다 두 개 합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9.49%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좌우대칭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단 한 군데에서 또 이런 뭐가 없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왜 전부 관내 사전특별을 쑤셔 넣어줬으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는 관내 사전특별을 전부 다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부가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관내 차이 값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찬지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문재인의 관내 사전특별 덕표율 빼기 당일 투표 덕표율은 43개 여러분들 이걸 좀 더 크게 보시려면 보시죠 한림업 문재인 플러스 11.5% 애월업 11.3% 구자업 13.6% 조천업 11.4%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뜻하는 겁니까 제주시의 43개 은면동에서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선거를 43번 치렀을 때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확률인 겁니다 2분의 1을 43개 곱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43번 했을 때 전부 다 관내 사전투표를 승리할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해야 미친 확률이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17년 대선에서 여러분들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 한번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뭘 뜻합니까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한테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11% 1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를 12번 해온 겁니다 11번 11번을 해왔기 때문에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전문가들이 선관위 내 외부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한다 안 하겠죠 뭐 안 하기를 바랍니다 바보 천치들은 항상 당하죠 천치 바보들은 당하고 바보 천치들은 도둑놈들한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어리버리하게 여러분들 항상 당하는 겁니다 어이 또 전내 이렇게 하겠죠 어이 엑스포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전내 뭐 이런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제주시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마흔세 개 마흔세 개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월여름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한 군데에서도 뭐죠 문재인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에 패배한 적이 없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마흔세 번의 선거를 해가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동전을 마흔세 개씩 이름들 순서대로 던져가 전부가 다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된 겁니다 이런 미친 짓들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이런 마이너스 없는 천하무적 더불당인 겁니다 사전 투표에 관한 천하무적 더불당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표는 어떻게 쑤셔너 줬다 않습니까 늘 공병호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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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다 쑤셔너 주지 않습니까 이게 나경원 씨 예를 보게 될 나경원 씨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a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 b는 사전 투표 중에 나오신 분들 37313표 그 다음 씨는 선관위가 보너스로 더불당 후보한테 집어넣어준 거 12438표 4.15 총선 동작을 이수진 씨가 마인 12438표를 공짜로 받은 거죠 선관위께서 이수진 더불당 민주당 후보한테 12438표를 선물해 준 거죠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49751표를 선관위가 발표한 거고 12438표를 집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방송 여러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9번이니까 하나 더 남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구투쟁본부를 열심히 이끌고 있는 최용호 씨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이 63대 36이 나와야 되고 물류창고 하제도 연속으로 일어나야 되고 바빠단 신권투표제도 나와야 되고 일장기 투표제도 나와야 되고 배춘잎투표제도 나와야 되고 좌석투표제도 나와야 됩니다 집단으로 뭘 할 용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용호 씨는 항상 이렇게 좀 낙관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물류창고 하제도 할 필요가 없고 바빠단 신권투표제도 나올 필요가 없고 일장기 이거는 다 법원의 정거보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하고 실물로 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이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선거 단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머리가 터질 필요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전혀 머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신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실시됐던 선거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지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강용석 무소속이 나왔고 김동연 그다음에 김은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투표지입니다 현장에서 누가 찍어가지고 올린 것을 여기 보시게 되면 웨드 카르텔에 만든 까부카님이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 여러분들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조작을 한 것이 경기도지사 선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투표지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집어넣고 전산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새벽에 막판에 될 확실하게 전산조사를 더했겠죠 투표함 까보면 거의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함 제출하라고 하면 지역선거 안에 또 다 투표함 갈아치워가지고 분실 파쇄가 여러분들 다 태워버리고 새로 집어넣겠죠 이게 뭐 정상적인 투표지는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첫 선거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용호 씨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온할 겁니다 왜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낙관론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 번 한 겁니다 세 번 두 눈을 크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도둑질을 바로 하는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득표율 객자가 17.4% 조작값 기준으로 33%를 이름들 조작한 겁니다 진짜 투표율이 두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5% 조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큰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대통령 이름 집권하고 나서 2년이 안 됐을 때 일어난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여러분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끝난 그날 여러분 뭡니까 압수수색을 들어가라고 이런 방송을 했지만 윤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뭐 했죠 며칠 있다가 논평 발표했고 인요한 씨 등장해가 혁신위원회가 가능하고 그다음 오늘 박인순 여러분들 전 국회의원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다음 날 먼저 의사정원 학대 방안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바로 사이에 선관위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아무리 당해도 찍소리 안 할 걸 다 아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담한 거 아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를 조작각 비준으로 35%를 한 겁니다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에 조작각 비준으로 15% 한 겁니다 울산 남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보수색체가 강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울산 남구의 구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을 했는데 낙선자를 만들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울산광역시의 가장 보수색체가 강한 지역에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도 이번 선거는 괜찮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낙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냥 살고 당하기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개의 안 하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를 240만 표 조작을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조작률을 좀 낮췄지만 또 조작한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 다 입다물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또 윤 대통령 입다물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무지막자의 조작에도 윤 대통령 입다물었습니다 국힘당 입다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수사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뭐 채용비리가 다 난 내 눈에는 그냥 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고민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닥치고 하는 겁니다 선관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이 걱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대해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름도 처음 바뀌었는데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른 겁니다 대한민국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할 만큼 하는 거고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표를 그냥 전부를 다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가 그냥 표가 부쩍 뛰지 않습니까 표를 한쪽에 다 쑤셔 넣어 줬습니까 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다 쑤셔 넣어 줘가지고 한쪽에 쑤셔 넣어 줬으니까 몇 표까지 쑤셔 넣어 줬으니까 몇 표까지 쑤셔 넣어 줬으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가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15%대를 22.64% 다 발표해가지고 선거를 이렇게 조작하는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입 다물고 에휴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염창동에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은 거 2824표를 집어넣은 데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5,647명이고 선관일은 어디 뻥튀기래야 8,472표를 발표했고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2824표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한 여러분들 4.15 총선에 전라북도 김재시 부안군 그래프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2020년도 6월 1정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고 이거는 강서 보궐선거고 이렇게 선거를 뭐 완전히 뭐 떡반죽 만들듯이 이런 들 만져도 아무도 이 문제를 시정하고 고쳐가지고 나라를 정상화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악한 나라가 돼 버린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악한 나라가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어떠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정말 참 얼마나 당해야 정신을 차릴지 영원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 내용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확실하게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힘든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구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과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증거를 모은 다음에 본인이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건강상으로 먹는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의료의 발달이란 것이 그런 작은 정거물을 모아서 가설을 입증해 가는 과정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면서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전한 거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정말 주변에 참 빛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이아 H님의 도움을 받아서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20년도 총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다 전수조사 2017년 대선 전수조사를 끝낸 거 아닙니까 그 전수조사를 끝내보니까 제이아 전문가가 분석해온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조사해온 것처럼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를 거의 전부 다 득표수를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2년까지는 국한하더라도 11번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고 그 조작의 여러분들 시점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4박 5일 사이에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에 대한 조작 실물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떡장수가 떡반죽을 만드는데 떡반죽이 필요한 것처럼 떡반죽이 바로 유령사전투표 자수를 부풀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알려진 것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 자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재명 후보한테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240만 표를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이긴 겁니다 진짜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보는 거죠 뭐 그 과정에서 자력으로 윤 후보가 이겼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력이 아니고 막판에 신문들이 뭔가 작업을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밝혀지겠죠 유령사전투표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어제도 보셨지만 2016년을 100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자수가 올해는 181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2016년을 배부를 따지면 3.2배 정도의 사전투표 자수 늘어나 사전투표 자수를 늘려서 뭘 하는 겁니까 그걸 수시어 넣는 거지 않습니까 계산해보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유령사전투표 자수 329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밝혀진 겁니까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 다 밝혀진 거잖아 딱 하나가 밝혀진 어느 놈이 했는지만 안 밝혀진 거죠 그거야 뭐 수사관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사관들이 수사가 들어가면 금세에 그때 누가 여러분들 작업에 했는지가 다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짠 것까지 이러면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면 돌렸습니까 진짜 몇 장당 한 장 갓장을 집어넣어 주는지 두 장당 한 장을 입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지가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교육감 선거하고 2022년도 교육감 선거가 나와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선관위에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민주노총이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민주노총이 미는 사람들은 다 당선이 됐으니까 한국이 선거가 좌파들에서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좌익들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그냥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겁니다 저는 과학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번 했다 이야기죠 11번 조작을 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했다 그걸 다 찾아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세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뭡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입 다문 겁니다 그런데 아내 안 하냐고 안 하냐고 당신들 봐 선관위 지금 뻣대는 거 보라고 투표관리관 인쇄나린 계속하겠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다 이럽니다 계속할 겁니다 절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관위의 생명줄입니다 목숨줄인데 목숨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사무차장을 구속한다 구속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이 구속한다 구속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kbs 떠든다 kbs 떠들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된 겁니다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직무육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이건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특정 정치 체력의 그냥 노예 상태로 그냥 완전히 제압당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전혀 책임감 없는 남자인 겁니다 동갑내기로서 저는 완전히 x입니다 x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완전히 가면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떻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11번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밝혀냈고 언제 하는 것도 밝혀냈고 어떻게 하는 것도 밝혀냈고 거기에 기여하신 분은 제야전문가님 제야H님 제야K님 그다음에 또한 여러분들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장정우 대표도 특히 많은 도움을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을 주신 거죠 그분들의 도움을 제가 허브가 되어 가지고 그걸 다 취합해 가지고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운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문제를 좀 정상화할 수가 있으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거고 이 정도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다 그냥 덮어지게 되면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또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새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